지난주에 왔던 그 자리 왔는데요 여기 하나가 보입니다 다 핀 것 같구요 그렇지만 상태는 좋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, 세 번째 송입니다 대박 엄청 크네요 빛이라고 와우 와우 제 완전히 주먹 와 이렇게 좋아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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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페드로웨이에 H마트에서는 파운당 65불 파는 거 보니까 올해도 송이는 형련인 걸로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기 오늘 네 번째 송이 여기 오늘 네 번째 송이 네 번째 송이 그냥 아직 피지는 않았네요 이제 포기하고 갈려고 했는데 여기 하나 오늘 네 개 째입니다 컬리플라워를 하나 다 따야죠 이거는 칼로 따는 게 잘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대박 이게 송이냐 깨꼬리냐 한번 볼까요 아 이거는 하얀 깨꼬리 송인 줄 알고 아 어쨌든 반가 반가 와 접시만한 송이 그렇게 생겼어요 얘가 하얀 깨꼬리 오늘 4시간 산행에서 송이버섯 4개 꽃송이버섯 하나 그리고 하얀 깨꼬리버섯 한 여섯 일곱 개 오늘은 흉작입니다 사이 다